박수 한 번 주세요. 저희들은 조류업 사무송 3층에서 지금 1년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주류가 오늘 첫 공연을 맞이했는데 한번 보시면 생음악, 늘 음악으로 듣던 나타라고 좀 특이하게 할 겁니다. 저희들은 전통 나타로서 김혜방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돈받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데 중간에 잘한다! 얼씨구! 지화장! 좋다! 제일 목소리 큰 게 좋다네요. 역시 뭔가를 아십니다. 저희들은 그냥 한 7분 정도 소요할 겁니다. 잘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세요. 이상입니다. 저희들은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말씀하세요. thank you!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렇게 내리고 싶어? 이렇게 해 глубже 크리스로서 합성붙지로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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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